조금 예의도 나누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뭔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노래가 사실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사실 그것도 다 에너지잖아요 음악도 그러니까 그게 딱 담긴 음악이니까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어떻게 들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긴 했어요 아무래도 좀 근데 그런 곡을 담으면 되게 우울해질까 봐 아니 근데 그건 사실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일테면 막 엄청 신나는 비트인데 내용이 그렇고 춤을 추면서도 그 내용을 부르는데 비트는 퍼포밍을 하기 좋은 비트입니다 사실 별 상관없죠 이 정도가 뭔가 좀 공간적인 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?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보통 해외 작곡가님들이랑 엄청 아티스트랑 작업을 하신다고 아티스트랑 작업을 많이 하고요 아 진짜요? 유럽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아 진짜요? 네 저는 사실 국내에서 같이 하는 작가님들은 좀 되게 적고요 되게 제한적이고 외국 친구들은 거의 씬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알아요 아티스트 혹시 뭐가 이상하거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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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? 네 아티스트 육성이랑 체스트 보이스랑 이게 가성으로 침이 호등 아티스트 그거는 가성으로 가고 이거 중국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? 해봐요 그럼 그냥 아 그래요? 아 그냥 해봐요 어쩐지 이런건데 여리게 그런 벨로디크로 있어요 뭔가 질러도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 여기서도요? 그러다가 여기서는 왜냐면 죽여봤으니까 왜 그러지? 아 왜 그러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하자 자라라라라라라 브러아 자라라라라라 오케이. 접수. 오우 찢어지구나. 그렇다면 내가 너무 크구나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여보세요? 네, 형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오케이. 빠졌다가 들어가네. 네,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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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너무 좋아. 오케이. OK. Let's get it. OK. Pulse me. Pulse me. Pulse me. Pulse me. I don't really know. I like it... It could be better. 좀 쉬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닌데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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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친구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됐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영상에도 하품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올 텐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저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처음에 계속 주셨는데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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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대 자체를 주질 않으셔 이 부분 여기서 코러스 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 verse 여기 여기 프리까지만 한번 해보죠 뭐 해보고 또 들어보고 네 어 어 잠깐만 아빠 나 녹음하고 있거든 내가 끝나고 바로 전화 줄게 응? 어 넣고 한번 가볼까요? 그 혹시 그 제 버전으로 하는 건가요? 네 그거는 녹음 이제 오늘 네 네 아 아 아 아 네네네 네 네 아 네 네 아 아 네 아 네 혹시 한 번만 그냥 MR만 틀어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건 죽었다 오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요? 아 아 아 진짜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게 좀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아 아 아 어디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오 비명 같네요 아, 네. 아오, 예! 네. 아, 네. 노. 레이, 노!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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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으로. 네? 기상으로. 아, 좋아요. 아, 네. 아,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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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정말 정말 정확하게 네 Tell me what song 맞아요 네 Tell me what song Tell me what song 말할게요 네 Tell me what song 맞아요 네 Tell me what song 네 Tell me what song complicated 네 네 여기가 안 나와 네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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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끝에가 죽었다 여기가 와 여기 끝에가 죽었다 현실 이 현실을 다 끌어당기라 원래는 이 현실을 다 끌어당기라 하고 바로 프리콜러스였어요 어 였었어요 원래 아오케오케 아 근데 제 생각에는 B가 여기 여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요? 한 번 더 아아악 왜냐면 이게 너무 숨이 너무 가쁘더라고 음 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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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편집하자 오케이 오케이 얌전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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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